자, 손 잉골 이용한 세 번째 동작은 더블 킥백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 삼두 운동으로 들어갈 거고 차렷 자세에서 우리 양손을 뒤쪽으로 후, 후, 두 번 보내주시면 돼요. 내신 호흡에 시작 삼두 조이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은 최대한 몸 쪽에 붙여서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쪽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우리 삼두 라인을 조여주세요. 자극 완전 장난 아니다. 그쵸? 여기서도 몸통이 앞으로 너무 제껴지죠. 나왔죠? 좋아요. 또 웃음콕탄 나왔다. 어우, 감기 장난 아니야. 삼두. 웃길 거 같아. 삼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살짝 틀어볼까요? 자, 다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뻗어주시면서 그렇죠. 약간 펭귄 같아요. 오늘 의상도 이러니까. 아, 진짜. 그쵸? 네. 비차 같아. 칙칙. 칙칙. 폭폭. 폭폭. 칙칙. 칙칙. 폭폭. 칙칙.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자극이 올까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잘못 들어가면 또 이렇게 손목 꺾고 계신 분들이 있어. 손 막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자, 거울 앞에서 따라해 주셔야 돼. 안쪽으로. 그쵸? 죽여. 없어져. 죽여. 달려. 칙칙. 폭포. 폭폭. 폭폭. 칙칙. 오케이. 폭폭. 그런 느낌으로 하셨네. 와, 근데 진짜 자극 장난 아니에요. 지금 놀라고 있어 지금. 어떻게. 대박. 살 근육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 딱 여기 막 딱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안쪽으로 진령 씨가 지금 제대로 자극점을 찾았거든요. 이때 다시 달려야 돼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토닝불을 등 뒤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느낌. 이렇게 만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다시 시작. 조여내면서. 라차 호흡도. 계속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안쪽으로 모아주고 라차. 겨드랑이 안쪽 살을 조여내주세요. 다시. 확실히 호흡이랑 같이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근육의 타겟에 힘이 잘 들어오죠? 우리 세 번만 더. 하나. 둘. 마지막. 후. 셋. 아휴, 유식. 잘했어요. 잠깐 놓아주시고. 여섯. 네. 근데 이 동작 예쁘고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요. 아까 너무 예쁘고 우아했지 않았어요, 저희? 귀여운 펭귄들 같았잖아. 펭귄 같은데? 그러니까, 로얄 펭귄. 로얄 펭귄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어, 팔이 가벼워졌어. 어머, 어떻게 팔 날아다닐 것 같아. 지금 토닝불 하나 놨다고. 진짜. 거봐요, 이렇게 효과를 바로바로 본다는 거. 자, 이렇게 세 번째 동작 마무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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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